옆집과 주술 네 그럼 지금부터 대선 이슈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역시 대선 막판 가장 메가톤급 이슈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잠시 중단됐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유세 차량 가스 누출 사고로 숨진 고 손평호 지역 선대위원장의 연결식에 참석했던 안철수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안 후보의 발언만 놓고 보면 단일화를 접고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 여지에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 본부장은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제안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하든지 셋 중 하나를 해야 한다 그런 답을 들고 오면 윤 후보를 안 후보가 안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18일 남은 대선 이 단일화 논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얘기 그리고 이태규 총괄 본부장의 얘기 두 개를 다 선대본부장의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이십니까? 참 이제 이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거 시작하자마자 많은 악재들이 지금 겹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이야기로는 저렇게 단호하게 완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정치라는 게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거기로 가지 않는 게 정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대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항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점점 떨어지는 지지율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기가 일단 꺾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완주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은 본인이 정치를 그동안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태규 본부장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수정 제안을 해달라 저는 거기에 상당히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세 가지 내용 중에 수정 제안을 해달라는데 방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지금 여론조사 방식의 단위라는 시간도 없고 또 이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다른 방식 즉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제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의 목표 이걸 명확히 하고 그걸 가지고 일단 합의를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안철수 후보가 총리를 맡든지 아니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또 최근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당 통합도 할 수 있다 조금의 상당히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월요일날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첫 TV토론인데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만약 다음 주 초가 넘어가면 아마 그냥 완주하는 상황으로 저는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고비일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요? 네, 이현정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합당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단일화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의 지지선언 이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단일화를 하려면 지금 시점이 한참 지났고요 단일화 문제가 선거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은 선거 흐름을 깨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이 선거비 보전 문제를 애들로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 보전이라고 하는 게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전액을 보전받고 10에서 15% 정도는 반을 받고요 10% 미만이 되면 아예 못 받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 안철수 후보가 좀 기분 불쾌할 게 이런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거비 보전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속마음은 그렇다더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 뉘앙스가 약간 바뀌고 있는데 절대 단일화 없다, 예컨대 우리끼리 간다 이런 얘기하다가 약간 뉘앙스가 바뀐 걸 보면 일단 당대당 통합, 즉 안철수 후보가 이런 표현 접고 들어오는 상황이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무슨 국민 경선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안은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굳이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보면 그러면 제3의 어떤 대안이 있을 텐데 그 대안에 대해서 예컨대 단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단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게 얼마나 원만하게 잘 합의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태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3의 대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 또 국민의 이미 지금 현재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내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서울중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입니다 김미경 교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김미경 교수 최근에 코로나19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다시 이렇게 의료봉사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그런 나선 모습인데요 이달 28일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향후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못지않게 대선 막판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게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과 관련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관사로 임대됐는데 이게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인 김혜경 씨에게 배달된 많은 음식도 이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숙소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내부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를 했었거든요 공사들이 규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G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갖다 봤더니 1인당 해당되는 게 28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면 4명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12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규정을 봤더니 장관 관사 같은 경우에는 190제곱미터 차관 같은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인데 기재부 차관이 지금 쓰고 있는 게 165제곱미터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98.6제곱미터 1차관, 97.9제곱미터 2차관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GH공사 같은 경우에는 112제곱미터를 훨씬 넘어서 197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 따져도 164제곱미터이거든요 이렇게 규정에도 맞지 않은 관사를 어떻게 숙소를 사용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 위치도 또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관사에서부터 숙소에서부터 판교 사업단까지 찾아봤더니 그 뭐야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29분이 걸려요 그런데 본사에서 거기까지는 53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24분 차이인데 굳이 그런 관사를 이렇게 규정에도 맞지 않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GH공사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사로 임대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관사이냐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사 측의 해명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사 측에서는 조금 전에 전혁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4인 전용 면적을 전용 면적보다 훨씬 더 큰 합숙소를 구한 게 과연 규정에 맞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원래 4명이 아니라 5명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한 집이다 당시 판교일 때 전세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싼 집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이 지침을 위반하게 된 거다 지침상에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KBS에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합숙소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싼 집들을 찾았다는 공사 측의 해명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재명 후보 옆집 9억 5천만 원에 임대를 했죠 그런데 판교 사업소는 수정구에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옆집보다 훨씬 가까운데 비슷한 규모의 더 싼 전세가로 나온 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후보 옆집을 임대해야만 했느냐 이것이 지금 다시 새로운 의혹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좀 전에 정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왜냐하면 판교 사업부가 수정구에 있습니다 그럼 수정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보다는 사실 집값이 좀 쌉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출근도 가깝고 그런 데를 왜 구하지 않고 굳이 분당 쪽을 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인당으로 따지면 한 2억이 넘어요 아니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복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직원들이 한 6,700명이 되고 지금 이 합소가 130군데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인당 직원들한테 2, 3억 정도의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한다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이 집은 바로 옆집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집에 지금 입주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몰랐을까? 왜냐하면 이 집에서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SBS의 동상이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기간 또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봤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현욱 전 사장이 본인은 이제서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거기 있으면서 아니 옆집이 우리 도지사님 댁이에요 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거기 경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현욱 전 사장의 이야기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이현욱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리틀 이재명이라 할 정도로 핵심 측근입니다 이분이 지금 민변 출신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선대위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분이 지금 도지사가 어디에 살았는지 후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옆집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지혜치 직원들의 합숙소다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 또 왜 이렇게 큰 합숙소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판교성 합숙소가 이렇게 먼 곳에다가 왜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 계약 과정에서 이현욱 당시 지혜치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보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이현욱 전 사장 역시 반박자료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현욱 전 사장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입장이고요 이현욱 전 사장이 선대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또 이현종인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있습니까? 그럼 확인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현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직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되시는 김혜경 의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게 주장이에요 현재는 그게 해명이고요 그다음에 가격 문제도 해명을 또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방송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왜 그랬는지 해명은 지금까지 나온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이 살 목적으로 구입을 했고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돼서 했다고 하니까 지침을 어긋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핵심 공격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와 주술 논란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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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를 끊고? 아니 왜 압수수색?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한구라면서요 압수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판단력도 없고 모르면 저기 정치는 주술과 샤머니즘에 여전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운명을 샤머니즘에 던져지는 역전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자주 하는 손모양을 두고서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후보의 침묵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손가락 두 개로 L자 V자 사진이 결국은 신천지와 연관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터넷에서는 그렇지 않은 연예인이나 김연호 선수도 L자 손가락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똑같이 저렇게 하고 있네요 저런 것들도 결국은 신천지와 연관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L자 손가락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격까지 지금 화면으로 봤는데 이 손가락 모양 논란과 주술 논란 이거 연결 짓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해제 의원 검찰 출신인데요 또 기자회견 할 때 많은 또 의원들이 옆에 배석을 했더라고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과연 저게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와 연결 고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런 포즈는요 저도 잘 취하고요 그리고 또 사진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저게 신천지의 지금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자꾸 공격의 어떤 초점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하시는데 저게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와 연결 고리다고 그런 발상을 상식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온 의원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저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한 것인지 민주당 서울시당은 내일 교회 앞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속과 신천지에 나라를 맡기겠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한 그런 상태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물론 지금 저희가 L자 논란도 했었지만 저것보다 신천지 압수수색을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막았다 이것이 뭔가 신천지와의 연관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서 또 출발한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무속과 신천지와 윤혹을 연결시키는 것 선거에 어떻게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상당히 어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독교회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예요 신천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몰래 잠입을 해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서 교회가 계속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추수꾼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스티커 붙여놓고 반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신천지는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신천지 전 간부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인터뷰 두 번 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했고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고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그런 것과 연관이 되면 신천지의 연관이 없을까 과연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천지와 무속, 무속은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건 선거 전략적으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전략적으로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선거 전략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최지훈 교수님도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믿음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의혹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인터뷰한 두 분의 물론 그 말이 100%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의 발언이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관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계가 없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과연 아무 연관성이 없을까? 그건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옆집 논란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주술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핫랭킹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주술 논란